다음 주제는요. 국내 소송인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영화배우 이범수 씨 관련 내용인데 이범수 씨하고 아내하고 굉장히 나이차가 많은 걸로 굉장히 과거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일방적으로 아내 쪽에서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폭로가 뭡니까? 오늘 이제 SNS에 이혼진 씨가 폭로구를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을 지칭하면서 기괴한 이중생활 또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들 심지어 양말 속에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 이건 이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라는 등에 마치 이 귀책 사유가 남편인 이범수 씨 측과 시댁에 있다라는 뉘앙스의 폭로구를 올려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말 속의 휴대폰은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무엇일까? 뭔가 숨겨서 통화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도를 했다는 뜻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암튼 평범하지 않은 남편의 이중생활 때문에 내 결혼생활이 녹록지 않았고 힘들었다. SNS에서 그간 보여줬던 모습과 실제 내 결혼생활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범수 씨 측에서는 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올렸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혼 조정을 신청받아 진행 중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억측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생활에 대중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지적이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헐사 만에 하나 뭔가 사실이라고 해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혼소송 과정 중에도요.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려서 저격하는 듯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만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 저도 소송을 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그런 글은 자제하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이혼소송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폭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인들이 적용을 해서 이것이 범법 행위인데 마치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오해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이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면 본인한테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건 이혼지 씨의 개인적인 형사 처벌인 거고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건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지 씨의 주장은 그 귀책사유가 남편인 이범수 씨에게 있고 구체적 내용이 그 글과 같다라는 것이니까요.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혼지 씨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 이혼,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장들을 일방의 SNS로 전달한다는 것, 가족들, 또 반대편,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